29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웠고요 문제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서 내 방법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말고요 한 번 더 보면서 뭐가 다르네? 뭐가 같네? 이런 식으로 파악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풀을 같이 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문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를 읽어봤으면 알 거고 안 읽어본 학생은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부채꼴이에요 여러분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 B라는 점에서 어떤 부채꼴 호에 있는 C라는 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만들냐면 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원을 만들고 이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기도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이 중점을 지나는 얘랑 Y축 같은 얘랑 평행인 쫙 이 직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 꼭대기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B랑 가까운 점을 P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이 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 이 삼각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지금 구해봤을 때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라는 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를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 잡아버리면 이렇게 큰 원이 나올 거고 높이가 더 놀라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가 높이가 최고일까?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2차식이 다죠 그래서 2차식을 어찌 보면 유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일단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미지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미지수를 몇 개 놓고 몇 개로 정리하느냐가 제일 어려웠을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선생님은요 여기서 미지수를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반지름을 A라고 한 번 놔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을 보조선 하나 걷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삼각형 하나 유도시키려고 하고 이 길이를 뭔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렇게 이어주는 걸로 바뀔 거고요 반지름이 몇이래요? 1이래요 그럼 여기 미지수를 놓겠습니다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길이가 여러분 몇인가요? 루트 1마 B제곱이죠 피타고라스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로 갖다 놓을 수도 있죠 여기로 그래서 여기가 루트 1마 B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여기가 2A고 여기가 B가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B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피타고라스 정리해보면 제곱에서 제곱 빼면 되기 때문에 4A제곱 빼기 B제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이 루트 4A제곱 빼기 B제곱이에요 지저분한 식이 두 개가 나왔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요? 이 길이가 몇이라서? 1이라서 식 하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1마 B제곱 더하기 루트 4A제곱 빼기 B제곱 이것을 계산한 게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길이니까요 우린 이거 더하기 이거로 나눈 것 뿐이고 그럼 이 녀석을 풀 때 루트가 이렇게 두 개짜리는요 하나 넘겨놓고 제곱하는 거예요 근데 얘보단 얘가 좀 쉬워 보이죠? 얘를 넘기고 제곱할게요 그래서 루트 4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1마이너스 루트 1마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때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제곱해버리면 4A제곱 B제곱은요 1마이너스 2에 1마 B제곱 그 다음에 1마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정리를 조금 하고요 계산하면 2마 2루트 1마 B제곱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여기서 루트가 하나 더 나왔기 때문에 원래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루트 하나를 더 넘겨서 또 한 번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루트를 소멸시키려고 해야 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게 수순이에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게요 2배 루트 1마 B제곱은 2마 4A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2가 거슬려서 2도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1마 B제곱은 1마 2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원래 여기서 전개를 하려면 제곱을 또 해야 되는데 마침 여기서 여러분 이게 보였어요 어라? 내가 여기 높이로 잡은 게 어? A로 표현이 되네 우리는 어차피 목적이 뭐냐면 식 하나를 유도시킨 목적은 문자가 두 갠데 식이 하나면 여러분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A는 무슨 B, B는 무슨 A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데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줄여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 길이었는데 이 길이가 1마 2A제곱이래요 네 여기가 1마 2A제곱이래요 그럼 지금 여기서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높이만 필요한 거죠 밑변은 어차피 고정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높이를 구할 때 중요한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지금 대충 이제 테두리만 생각해 보면요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요직선하고 요직선의 이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두 개 합의 반이 됩니다 절반이래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절반이 이 길이에요 그죠? 요거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여러분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 잘라버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얼마죠 여러분 요게 2면 요기가 1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 10, 10이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10, 11, 12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랑 얘의 합의 절반이에요 뭐 뭘 써도 돼 상관없어요 아무튼 절반이에요 그걸 눈치챘으면 요 길이가 내가 지금 1마 2에이 제곱이라는 걸 알아요 요 길이가 1인 걸 알아요 그러면 자 이 그림에서 실제 이건 예를 든 거고요 자 요 그림에서 요기가 1이에요 요 길이가 1마 2에이 제곱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끼리는 얼마일까요? 라고 한다면 둘의 절반입니다 더해서 절반이에요 2 마이너스 2에이 제곱의 절반이 되겠네 1 마이너스 a 제곱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요기서부터 요기까지 길이가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요기서부터 요기까지는 얼마죠? 반지름이니까 다시 a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끝났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여러분 무조건 1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1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로 나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됐죠? 그럼 여기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차식에 뭘 구하면 돼요?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 녀석은요 이제 꼭진전 공식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에 4분의 1이 튀어나가니까 여기가 4분의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의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분의 5를 갖는다 a가 2분의 1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4분의 5일 때 여기가 4분의 5일 때가 최대값이었겠구나 그래서 계산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5라는 값이 나와서요 답이 8분의 5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 더하기 5였기 때문에 13이었습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는 미지수 잘 놓고 정리하다가 계산해야 되는 어찌 보면 조금 그런 복잡한 과점들이 있어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가 생명하게 되는 것이예요 내가 accelerliga 감사합니다.